대신 결정하는 남자, 이번 사연은 90% 대출로 아파트 사기,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잉남님. 24년 초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요새 집 때문에 고민이 참 이리저리 많이 되네요. 저희 소득은 월수령액 350만원씩, 합이 700만원 정도고요. 약 100만원 내외로 생활을 합니다. 양쪽이 100만원이니까 200만원 쓰고 500만원 정도 저축을 하는 거죠. 양쪽 다 집안 사정으로 돈이 그동안 많이 나가가지고 모은 돈이 7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갈 일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집은 개봉동의 6억짜리 아파트입니다. 현금 7천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남편이죠? 남자친구가 한 4억 8천. 그러니까 6,8에 48, 맥시멈 80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될 여자친구가 5천을 땡겨오겠다, 신용대출로. 그러면 합쳐가지고 88%, 거의 90%에 다다라는 대출을 받겠다는 거고요. 매수 후에 해당 집은 월세를 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월세를 맞춰가지고 이자를 좀 충당하겠다는 거죠. 매수하려는 집의 월세는 120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세입자한테 받은 월세 보증금으로 5,60짜리 저렴한 원룸 내지 빌라에 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는데 월주거비가 대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저거 떼고 여전히 저축을 할 수 있죠? 한 400만원씩은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월세 받는 돈 120만원을 제외하면은 실제 제출은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연 2천만원 정도를 내가 내게 되는데 5년 정도 내면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매수하는 아파트 가격이 5년 내에 1억은 넘게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레버리지가 높아서 망설여지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소득이 신혼부부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거죠. 실수령이 700이니까. 실수령 700이면은 외벌이로 연봉 1억이 넘어갑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플랜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견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잉남TV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20% 열의 2명 정도만 아니다. 이거 지금 사도 괜찮다. 뭔가 반등이 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제일 저점일 때 사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좋은 시절 오지 않겠냐?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는 우선은 그냥 월세집 얻어라. 제일 싼 집 하나 얻으시고 월세집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집을 사든 말든 고민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댓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6억짜리 집에 대출을 4억 8천을 받는데 이런 집에 월세를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 이런 집에 보증금 날린다고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왜 그러냐? 이 집에 월세가 약 1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보증금을 몇 억을 받는 게 아니고 한 5천 정도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천에 120 정도? 아니면 보증금은 조금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받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줘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개사분들 중에 초보중계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만 원인데 보증금 5천에 120 맞추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거의 100% 5천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5천을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문제는 없어요. 거기다가 경매를 당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걸린단 말이지. 웬만해서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1년 동안 월세를 안 냅니다. 월세에다가 관리비도 안 내고 이러는 식으로 버티다 보면 거의 한 2, 3천만 원 까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부담되는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플랜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 얼추 되겠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수를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5년 내에 1억 넘게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수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인 거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1년에 1억이 오를 것 같다. 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5년 정도 지나면 한 1억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6억짜리가 7억이 된다고?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복리로 생각하면 5년간 연 3.2%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야지 한 1억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 3%?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연 3% 정도는 사실 연봉도 이 정도 이상은 올라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과한 목표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정도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분들은 지금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내가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지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뭐죠? 대출을 지금 4억 8천을 받고 신용대출을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월세를 받더라도 이자가 지금 월세를 초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집, 우리 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월세를 또 추가로 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총액이 5억 3천만 원인데 5억 3천만 원을 5년간 어쨌든 대출 이자를 내야지 뭐 1억을 벌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자를 뭐 대충 5년간 한 4% 정도 낸다고 평균을 가정을 해보면 한 1억 정도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의 산수가 틀린 부분은 1억이 오르면 남을 것 같다라고 말하신 부분인 거죠. 자, 집값의 17% 정도가 지금 이자로 나가는 거는 확정인 거죠. 이거는 확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대출이 급감할 수 있죠. 파월이 팍팍팍 떨어뜨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무도 안 싸워. 모두가 평화로워죠.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물가가 완전히 안정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2%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분위기라면 꽤 장기간 쭉 천천히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를 1억을 내는 게 거의 디폴트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내고도 이득을 봐야 되는 게 핵심인 거지 집값이 오른다고 내가 돈 버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자를 꽤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억이 올라야 본전입니다. 본전이고 정확하게는 1억이 올라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도 있고 올라 봐야 어차피 비용을 1억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집 안 샀으면 그냥 본전이면 이걸로 따른 거 했으면 차라리 이거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돈 더 많이 벌었겠죠. 이런저런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보면 한 2억 정도 올라야 돼요. 2억 정도 오르면 해볼 만한 투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어? 잠깐만. 아까 3% 올라야지 1억이니까 5년 동안 매년 3% 올라간다? 그 정도는 좀 만만한데? 근데 5년 동안 5%, 6%씩 계속 올라가야 돼. 한 번도 안 꺾이고. 어? 그러면은 가능할까? 이 동네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약간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해볼 만한 투자인 건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1년 뒤에 다시 고민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이분들의 상황에서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사실상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24년 초에 결혼한다고 하셨지만 24년 초라면 거의 한 반년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산 너머 산에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될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7천만 원 정도인데 이제는 나갈 일이 없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 양가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갈 일이 없대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게 생각보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가 부모님이 우리 아들딸을 결혼시키려고 뭔가 돈의 문제가 있는데 있는데 잠깐 그냥 숨기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 이후에 추가적으로 돈이 막 갑자기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변수를 배제하고 산수로 계산기만 돌려본 거죠. 그럼 우리 되겠는데? 라고 샀다가 덜컥 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분위기 봐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이 사연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잠깐만 그 1년 동안 막 오르면 어떡하지? 올라가지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내가 사실상 손해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둘 다 지금 현재 결혼 전인데 월 1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되게 나름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50 정도씩은 요새는 저축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요새는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새는 저축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을 하려고 나름 아끼고 아껴가지고 약간 정신 차린 느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250씩 저축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30% 쓰고 60%, 70% 저축한다는 거거든. 잠깐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꾸준히 5년간 할 수 있다?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거기다 지금 결혼식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혼수도 사야 되죠.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도 양가 부모님, 친척도 만나야 되고 집들도 하고 하면서 돈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행복 시작 이게 아니다. 결혼식 끝나면 뭐가 오죠? 카드 명세서가 정신없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카드값을 갚다 보면 어느 순간 결혼 1주년이네라고 하는 게 신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축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거. 거기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250씩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월 500씩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쳐도 이분들은 1년 뒤면 6천만 원 정도가 저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7천이 있으니까 플러스 6천이면 1억 3천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자를 어쨌든 안 내게 되겠죠. 지금 아주 저렴한 빌라에서 월 50만 원짜리에 살면 어차피 사는 거고 이자는 2천만 원이 안 나가니까 플러스 2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축도 되고 이자 나갈 것도 없다. 그러면 이자 나갈 거를 집이 오른다고 쳐도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2천만 원이 올라가도 손해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나는 손해 없이 그냥 6천만 원의 현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2천만 원 이상 오르면 손해 아닌가? 집이 6억짜리가 6억 2천이 되면 어차피 이자 낼 돈이니까 본전이라고 칠 수 있는데 6억 2천이 아니라 6억 3천이 되면 어떡하죠? 그럼 전 천만 원 손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건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23년 현재 현금이 7천만 원 있는데 1년 지나고 24년이 됐더니 현금이 한 1억 3천만 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현금이 많죠.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변수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1년 뒤 내년 24년 10월 중순에는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물가도 아마 정리가 돼 있을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꽤나 종료가 돼 있겠죠. 그래서 거의 물가, 원유 이런 것들의 변수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때쯤 되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수가 훨씬 단순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금도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연하게 좋아졌다. 뭔가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면 1억 3천 모은 돈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도 90%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가고라면 그때 가서 90%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지금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이자까지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이득이 적은데 우리 둘이서 만약에 월 500씩 모으면 저축으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럴 때는 집을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걸 아주 단순화 얘기하면 이분들이 지금 저축률이나 아니면 어떤 소득이 적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6억 정도 집을 사겠다라고 말하시는 거는 사실 이 가격은 부담되는 건 없어요. 현재 그냥 현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다 대출로 다 대출에 지금 남의 보증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선 집을 확보한 다음에 낡은 빌라에서 살면서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는 건데 이게 현금이 없는 게 욕심인 거지 현금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사실 집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2년, 3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일까라는 것만 지금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내는 이자라든지 세금 그리고 월세니까 5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리도 해줘야 될 거고요. 이거저거 나가는 돈들이 또 있을 겁니다. 중계비도 나가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갈 돈 들어올 돈 오를 거 빠져나갈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 부부의 현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저렴한 빌라에서 사는 거는 확정입니다. 이건 내가 이미 가구한 거잖아요. 근데 집을 지금 사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사냐 이거의 선택인 거지 내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낡은 빌라에서 시작하는 거는 이미 확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집에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살고 당장 살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조금 있다 사느냐 그 차이뿐이니까 지금은 현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악착같이 저축하시고 결혼 이후에 뭔가 생활에 적응도 좀 하시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돈이 나가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지까지 보시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때 집을 사셔도 충분하고 그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을 막 시작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결혼 생활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봐야 아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막 이런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엑셀로 막 짜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재테크, 투자 이런 거를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